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의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엔딩 엔ts 엔딩 엔딩